안성의 선유마을에서 출발한다 선유마을 입구에 서면 저 멀리 선유암이 보인다 정상에 마에불이 있다 선유암은 많은 바위들이 모인 절경지이다 이곳에서 신선이 노랗다고 해서 선유암이라고 한다 선유암 정상의 둘레는 약 30미터이다 입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1불과 2불, 3불, 4불의 순서로 거대 바위에 새겨진 마에불을 볼 수 있다 먼저 1불이다 1불은 선으로 그리듯이 새겨져 있다 마모가 심해서 모습을 알기 어렵다 아침 햇살 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나는 둥근 얼굴과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2불과 3불, 4불은 한 곳에 모여 있다 2불은 바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검은색으로 잘 드러난다 2불, 4불은 한 곳에서 눈에 띄고 있으며 갸름한 얼굴에 눈썹, 눈, 코 등이 보인다 3불과 4불은 한 곳에 눈썹, 눈, 코 등이 보인다 희미하지만 오른손에는 조그만 꽃을 들고 있다 3불 역시 바위면에 꽉 차게 새겨져 있다 둥근 얼굴에 눈은 가늘게 떴고 코와 입은 작아서 귀엽다는 느낌을 준다 오른손에는 역시 희미하지만 조그만 꽃을 들고 있다 사불도 마모가 심하다 전체 윤곽은 대략 보이나 세부 모습은 알기 어렵다 사불의 얼굴은 네모나고 크다 상대적으로 조그만 코와 입, 긴 뒤만 얼음풋이 보인다 어깨는 크고 각지다 사불 오른손도 희미하지만 조그만 꽃송이를 쥐고 있다 4개 모두 3m 내외 높이의 거대 말불로 조성기법상 고려시대 특징을 보여준다 선유암 꼭대기에 올라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막힘없이 시야가 펼쳐진다 1불이 바라보고 있는 북동향으로 이천의 모가면과 설성면이 있다 2불과 사불이 바라보고 있는 남서향으로는 안성의 일중면과 죽산면이 있다 3불이 바라보고 있는 서향으로는 안성시내가 보인다 안성이 당시 교통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이곳 마일불상구는 주변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의 무사통행을 위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일불 주변절에 머물렀던 명종이 훗날 무신정변을 일으킨 고려 무신들에 의해 왕이 되다 신증동궁여지 승남에 따르면 고려 제19대 임금 명종이 임금이 되기 전 소양사로 선유암 주변의 응석사라는 절에 머문 적이 있었다 절 이름 응석은 가위들이 한데 엉기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응석사는 선유암 주변에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선유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응석사로 추정하는 다른 곳도 있다 이 절은 조선시대에 존속하다가 19세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석사에 머문 적이 있었던 고려 제19대 임금 명종이 누군지 알아보자 고려 제18대 임금 의종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의종이 수도 개경에서 가까운 보현원에 행차했다 이날 보현원에서는 무신들의 무예 시합이 있었다 그런데 무예 시합에 참가했던 직위가 높은 대장군이 구경하던 직위가 낮은 문신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에도 무신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만이 많았던 하급 무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변을 일으켰다 무신들은 병력을 장악하고 많은 문신들을 죽였다 의종은 퇴위되고 의종의 친동생이 왕으로 올랐다 그가 바로 명종이었다 이렇게 3일간의 무신정변으로 100년간의 고려 무신정권이 시작되었다 명종은 금나라의 사절을 보내 아픈 형 대신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표문을 보냈다 그러나 명종은 금나라 황제로부터 의심을 받다가 즉위 2년 만에 겨우 허락받았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는 무신들의 꼭두각시왕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고려 명종은 자신의 왕위정당성 문제 해결을 위해 왕건이 등장하는 꿈을 이용했다 자신의 왕위정당성 문제로 고민하던 명종이 해결책으로 왕건이 등장하는 꿈이야기를 활용한 듯하다 꿈에서 고려를 계곡한 왕건이 250년 전 이미 명종의 왕위를 예견했다는 것이다 꿈 이야기는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응석사와 고려사 명종 편에 있다 두 개의 꿈 이야기는 모두 왕건이 등장하고 내용도 비슷하다 그리고 한 개 꿈은 임금이 되기 전 자신이 머물렀던 응석사를 배경으로 했다 응석사 중 꿈의 태조 왕건이 나타났다 태조께서 나타나 마마께 아호를 하나 주시면서 시도한 수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명종의 제휴기관을 암시해준 것이라고 전한다 고려사 명종 편에도 왕건이 등장하는 비슷한 꿈 이야기가 있다 명종이 왕이 되기 전 그의 잔물을 챙기던 비서가 꿈을 꾸었다 그에게서 꿈 이야기를 들은 명종은 친형인 의종이 이를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고 입조심시켰다고 한다 이곳 마에불은 고려 명종이 꿈꾸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다 명종은 왕건 정당성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제휴 27년간 전국적으로 무신정권에 대한 반란과 많은 밀란이 일어났다 밀란은 무신정변 이후 주요관직과 지방관직을 차지한 무신들의 수탈과 착취가 원인이 되었다 나라는 큰 혼란을 겪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마에불은 명종이 당시에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염원으로 조성했을 것이라고 한다 1불은 잘 보이지 않으나 2불과 3불 4불 모두 손에 조그만 꽃송이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곳 마에불은 미륵불을 새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미륵불은 백성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 구스주였다 그리고 앞에 연구에 따르면 마에불은 고려 명종의 재위기간인 12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만약 고려 명종이 이 마에불을 조성했다면 미륵불처럼 당시에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가져다 주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이 이곳 마에불에 담긴 것은 아니었을까 사회적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 그녀동이 많이unte다 그녀동이의 나비 그녀동이의 나비 그녀동이 말해 그녀동이의 나비 그녀동이의 나비 그녀동이의 나비 그녀동이영 아멘